금년들어 제일 바쁜 가수가 있습니다. 작은 고인. 아주 섬세하면서도 이 된장 냄새가 구제하게 난 가수죠. 아까 3시에 효녀가수가 너무 대구 세 군데 방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찍하고 출발을 했는데 그래서 효녀가수가 못한 걸 효자 가수. 효자 사위가 한 분 계시죠? 여러분 잘 아시죠? 네. 지터부리에. 아 네. 그래서 그렇습니다. 이 가수들은 오늘이 제일 바쁜 날. 그래서 하루에 세 군데 네 군데. 아까도 1차하고 대구 부산 김연자도 아까 제주도라고 했는데 이 가수들 전국을 투어하면서 공연하면서 이 자리의 마지막 무대에 우리 소개 회장님도 계시고 또 종료에 계신 여러분들의 소개길 이 보존회에서 이대로 좋은 아름다운 무대를 만들었기 때문에 방금 도착을 했습니다. 히터부리의 가수 베이로 씨 소개합니다. 송혜선생님. 만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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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차. 한All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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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을 살아도 내 사랑 나는 다른 사랑이 좋더라 이제부터 벅랑에 살 거야 누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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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래도 겸손히 치고 살게 할 거야 따라와 내가 해둘 거야 따라와 따라와 엄청나지 말고 따라와 하루를 살아도 멋지게 살 거야 벅랑에 벅랑에 어쩌다 어쩌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